매직스틱! 여러분 큰 말씀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안녕! 뭐가 맛있어?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짠! 뭐가 맛있지? 매직뿌리카 돌아오시군요. 매직뿌리는 아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여달라고요? 아무것도 없네. 정말 화려한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합니다. 네, 좋은 그림을 까보자. 하나, 둘, 셋, 시작! 자,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우와, 우와! 이렇게 봐서 봐서! 우와! 그림의 말씀에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그죠? 특히 그.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우와!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네, 피시방을 찌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또! 발을 찌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우, 잘 드시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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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어머 1. 어무. 어묵. 제가 Peri를 더 해봐야겠다. 어머 여기 이 찢이가. 어머 어머.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 정말 대단한 그런 의미의 기술대로 이 뭐가 맛있어? 이런 큰 장면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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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진짜 알죠